형, 앉아도 돼? 아싸 안 앉아 앉아도 돼? 아 그래? 일단 형이랑 같이 자는 거 같아 응? 괜찮구나? 알았어 안녕 이따 봐 아유 고마워 아유! 아 너무 웃겨요 어린 아역 치는 거랑 같이 하고 있는데 아역 친구가 활발하게 자랐는데 아니었나 봐요 낯을 엄청 가리더라고요 스태프분들께 대답을 거의 잘 못하고 되게 부끄러워하셨는데 저한테는 방금 약간 소리를 질러줬어요 아까 앉아도 된다고 소리 한 번 질러줬는데 감사합니다 저 친구 주려고 초콜릿도 가져왔는데 초콜릿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서 줄까 했는데 나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manchmal 초콜릿 좋아한다 들었는데 자 한 번 헤어지기 전에 한 번 좀 접을게요 은 이런 이렇게 응 너무 힘들었어 따로따로 하네? 응, 내놨어x2 너무 잘했어 뭐야! 좋아! 글렉 이.. 마워 좋아해? 뭐 좋아해? 아 맛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생각하냐고 생각하냐고 어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해 근데 수업도 안 좋아해 수업도 안 좋아해 수업도 안 좋아해 어 튜닝해도 신사 좋아하는데 딱 어렸을 때네 눈앞에 펴져진 이 낙서 다시 꿈속을 내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이제 불궁 완성 저게 미러속 잠긴 내 맘 구해줘네 영원의 꿈 재개로 풍고 잠든 푸른색 비밀로